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곤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간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께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난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난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인 거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모두 다 깨고 이 세상이 물심판을 받아서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두 번째 창조를 또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들을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창조를 이어가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했고 하나님의 이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화장품을 사러 갔을 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화장품 한번 사러 갔는데 화장품은 원품은 하나를 사는데 샘플을 수십 개를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말만 잘하면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너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품이 원품보다 샘플이 더 좋게 만들었다는 그런 행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샘플이 좋아야 사람들이 그 샘플을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원품을 사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샘플로 삼으셨다는 것은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 복이 없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길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두 번째 창조에는 처음 창조하신 것과는 다른 두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처음 창조하는 다른 이 동물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다 깨진 이후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 원리들이 다 깨져서 이제는 짐승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그렇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단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신 것처럼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을 유지시켜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을 또 주시냐면 3절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수식입니다. 육식을 하게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방주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은 그때도 육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방주 안에서 만약에 육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물들 다 잡아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 이후에 합법적으로 고기를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홍수가 맞춰지고 사람이 나온 그 밟는 그 땅에는 아직은 곡식과 과일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대는 피죄는 먹지 말라. 피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죄 먹었다가는 내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피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육회를 좋아하는데 이제 육회를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죄 먹지 않는 게 고기를 피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먹지 않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피를 안 먹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무슨 목 삶어가지고 피를 다 뺀다는 얘기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보려고 살인을 하거나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또는 동물을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같이 주시냐면 말씀을 거기 안에다가 약속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이 피죄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피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주시고 왜 그러시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딴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여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려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고기를 피죄 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증거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겠다. 내가 그 언약을 너에게 다시 세우겠다.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이 새로운 창조 가운데 다시 넣어주겠다. 언약을 넣어주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신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이게 노아와 가족들에게 아마 깊은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물론 홍수 바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창문은 방주에서 창문은 옆에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 심판하는 과정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열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만. 그러나 자기가 같이 살았던 그 마을 그리고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아마 깊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이 상처가 계속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되물림 되었을 거예요. 뭔가 구름만 조금 껴도 또 비가 오려나.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려나. 그런 두려움이 아마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신의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비가 갠 후에 무지개를 딱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늘에다 이렇게 주신 거죠. 이 레인보우, 이 무지개가 화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그런데 이 레인보우의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그 활이 향하는 곳이 땅을 향해서 향하지 않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활로. 내가 내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해서 다시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지개에 이렇게 담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상처들이 많이 곪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거의 원흉입니다.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울어요.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이 너무 많으니까 참 우는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북경에 있을 때 상담을 해주시는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 성교사님을 한 번 만나서 상담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깊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내 그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었어요. 제가 깊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곱 살 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아이가 텃마루에 앉아서 집에 텃마루에 앉아서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면 그 아이는 형한테 맞았어요. 일곱 살 됐는데. 근데 이제 엄마한테 일러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텃마루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새벽에 나가면 밤이 돼야 돌아오니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의 슬픔으로 남아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좀 이제 성장했어요. 초등학교까지 되었어요. 그 아이는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너무너무 아빠 손을 붙들고 달리기를 하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부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운동회 때 오신 적이 없어요. 같이 아이를 뛰어 놀아줄 수가 없습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 두 장면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내 안에서 다시 슬픔이 나오는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너무너무 쌓여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면의 두 아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교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딱 깊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점점 더 제 시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주셨냐면 이렇게 너의 지금 있는 형편에 상처된 마음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너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커지니까 그 일곱 살 울고 있는 그 아이만 아니라 그 옆의 광경까지도 모습까지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넓혀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장소가 또 옮겨졌어요. 운동장으로 간 거죠.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이 손을 붙들고 뛰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와 그리고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구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내 안에서 진정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그때 처음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제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그 내면 아이가 회복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무지개 약속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원래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고 무지개 약속을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창세기 말씀 말고 딱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을 무지개 광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어린 양 그 광채 그 모양이 무지개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형상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노아를 통화해서 주신 이 무지개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계절이 바뀔 때에도 변함없이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낮과 밤이 바뀔 때에도 날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주신 것이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직접 만나봐서 살아보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내면의 상처의 아이들을 막 만나게 돼요. 두세 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지 부부가.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무지개의 약속을 가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된 형상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 절대로 복합니다.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내 안에 또 교만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곳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아버지 나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무지개의 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아버지 이어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상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아버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상처를 주님께서 다 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그 많은 상처들 슬픔들 눈물들 우울함들 죽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처들 나의 생각의 상처들 나의 육신의 상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 가족들에게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된 자로 그냥 아버지 두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덮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계획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아버지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상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의 아버지 상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슬픔과 눈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상처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그곳에서 자유함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날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